육군, 육군단 부지 반환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포천시와 군당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됩니다. 국무총리실에 양자협의체 구성 중재를 군이 받아들인 건데요. 포천시는 원만한 해결에 내심 기대를 걸고 있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현행법을 보면 군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뼘 더해서는 국방, 군사시설 분쟁 때마다 군이 갖게 되는 우월적 지위의 근본 원인을 육군단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6차선 국도와 연결된 군부대. 주변 대부분은 평지에다 높은 건물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육군, 육군단 사령부입니다. 입지 조건과 교통 여건이 나쁘지 않아 1954년부터 주둔해 왔습니다. 문제는 부지의 30%가 포천시 땅이라는 데 있습니다. 육군단은 올 연말 해체돼 5군단으로 흡수 통합됩니다. 그럼에도 부지는 계속 쓰겠다고 고집해 지역사회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은 사령부 앞에서 한 달간 협의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군단 측은 이들과 단 한 차례도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우위에 있는 군 입장에선 협상이 굳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군 주둔지 조성에 관한 재반사항이 명시된 법률은 국방시설사업법. 필요한 부지를 수용하거나 쓸 때는 토지보상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토지보상법은 땅 소유주의 권리 행사 자체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 공익사업에 쓰이는 땅은 다른 공익사업을 위해 쓸 수 없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포천시 땅이라도 군사작전이 이루어지는 한 포천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국방부에 통 큰 양보가 있어야만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군은 그럴 의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공익사업, 즉 부진의 군사 목적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육군단이 없어져도 그 자리에 105mm 계량형 자주포를 갖다 놓겠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해당 전력의 사거리는 고작 11km. 군사분계선과 직선으로 35km가량 떨어진 육군단 부지에서 작전성을 발휘하기도 어렵습니다. 때문에 상생협의체 역할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무총리실 중재가 요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군에서 우리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저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냐. 크게 기대를 저 개인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방부는 시유지 번안에 협조한다는 2년 전 약속도 어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군이 부지를 내놓을 경우 재확보 또한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OBS 뉴스 갈태우입니다. 국방부는 시유지 번안에 협조합니다.